캐나다에서 새벽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주요국 중에 처음으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테이퍼링의 불씨가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면서 뉴욕 증시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정광호 의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사와 나눠볼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화면으로 확인해보셨듯이 캐나다 쪽에서 나온 오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G7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아직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캐나다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하고요. 일단 캐나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모두들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왜 예상을 했냐면 캐나다가 발행한 지금 유통 가능한 채권 중에서 약 한 절반 정도를 이미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라도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다만 조금 더 놀라웠던 점은 금리 인상 시점을 원래는 23년 말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거의 사실상 1년 정도 앞당기는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이야기도 있었지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까지는 아니고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시장의 심리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있어서 계속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나중에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국 중에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다른 곳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보시면 유럽중앙은행의 좀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나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령 유럽의 QE라고 할 수 있는 P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년 3월이면 반드시 종료를 하겠다라든지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PPP의 테이퍼링을 오는 3분기부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 쪽을 보시면 사실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시기를 얘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의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인 제임스 블라드 여기가 그래도 좀 비중이 있으시거든요, 발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75%를 상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언제 개시할지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접종률 75% 이상이 되면 7월 말, 8월 초 이런 식의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이것을 언젠가는 하겠지만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좀 뭔가 인상이 깊게 남았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거에서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시작될 텐데 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13년도에 실제 테이퍼링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증시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증시가 5에서 10% 정도 조정에 그치고서는 다시 이제 상승 가도를 달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증시 쪽은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영향이 그때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처음 논의가 나왔을 때 가장 금리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 실제로 테이퍼링을 종료할 때까지 그 맨 처음에 올랐던 금리 수준을 그 이상까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많이들 선반영이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증시 쪽이나 아니면 금리 쪽이나 다들 그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반응을 하지 실제 그게 그래서 나중에 진행이 되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하신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큰 시장의 영향은 충격은 없을 것이다. 오늘 시장도 우리 시장도 일단은 좀 하락세를 만회하는 것도 이런 심리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캐나다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젯밤에 들려왔었던 개인 증세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약간 해주셨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증세를 할 계획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자산에 관련된 세금도 높이겠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 대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또 시장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밤에 사실 증시를 보시면 실업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안이 나오면서 증시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 자체가 일단 인프라 법안을 소위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라는 것이 1탄과 2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몇 주 전에 나왔었던 일자리 플랜이 1탄이고 이번에 나오게 될 패밀리 플랜이 2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탄에서는 그 재원 마련의 근거로 기업 증세를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 2탄에서는 근거로 개인들의 증세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가격에 반영될 요소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유가의 통과가 되려면 상원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00표 중에 60표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 50대 50에 불과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 조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안에는 지금 예산 조정안이 바이든 정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더 신경을 쓰게 될 첫 번째 나왔던 일자리 플랜 거기에다 아마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서야 비로소 지금 얘기 나오는 패밀리 플랜에 대해서 예산 조정안을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자리 법안의 경우에도요. 지금 나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에서 상당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완전하게 이탈표 없이 모든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쪽도 온건파, 강경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저히 원한 대로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 좀 더 후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제 자본소득세율 인상 이 부분도 아마도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후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당장 이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고 아마도 이것을 또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거칠 때도 아마도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정강호 의사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는 바로 뭐 세금 올리면 바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성장주들에게는 뭐 쥐약이다 이런 식의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추위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금리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고 저희가 처음 오늘 다뤘던 이슈인 이제 테이퍼링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보시면 2013년 말에 첫 번째 테이퍼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말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까지를 보시면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성장주 대비해서는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의 색깔이 사실 지난 몇 달간에도 좀 가치주가 갑자기 성장주를 아웃포포먼한 모습이었는데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특히나 이런 모습이 보일 때에는 조금 또 사이즈로 봤었을 때에는 또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경향들도 좀 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좀 소비재주나 이런 쪽 그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몇 주 지난달 정도부터는 이제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각국 정부의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조금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의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미국과 해외의 이야기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에도 접목하는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의 눈을 조금 돌려야겠다라는 사인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정광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스낵의 정광호 CCO와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